곡을 이거 같은데 원래 그 곡은 김창원 선배님이랑 같이 불렀는데 오늘 선배님께서 못 오셔서 여러분이 선배님 파트를 같이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사 아세요? 네 살짝 그러면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너의 그 한마디라도 너무 잘하시니까 걱정할 거 없을 거 같습니다 너의 의미 그러면 여러분과 같이 불러볼게요 감사합니다 прод tú 너무 잘하시고 말한 게 말고 Open aplat 너무 잘하시니 우리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먼저 여러분 안녕 여러분 여러분 웃음 내게 오와 불기지 않는 숨속 깨끗이 가죄는 슬픈 바른 희미역에 무슨 무슨 느낌은 스쳐 불어 넌 해받았더라도 나 이제야 죽겠네 우리의 손을 잡는데 모양의 창을 내리 바른 희미역에 이번엔 여러분이 불러주겠는데 고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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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기. 고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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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낚아 보장! 너의 질étais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